시선을 뗄 수 없는 사들용 파리한 전쟁! 캬! 급한 왕마! 와우! 여름이다! 우우! 치열한 무더위 속 시원한 바닷가가 그리워지는 여름입니다! 이 노출의 계절에 섹시해야 한 준비한 주제는요! 보고 싶다, 갖고 싶다, 만지고 싶다! 수영장에서 만나고 싶은 쌀은! 그녀가 뛰면 모든 여자들은 정말 기죽어! 전국까지 수영장을 올틸시키는 아찔한 바디의 소유자! 완벽한 비키니 복근 이소리! 10분 만에 남자들을 매례시키고 여자들만 더 효리폴릭으로 만드는 섹시 복근의 소유자! 그럼 그녀는? 그냥 내가 최고구만! 남자들은 나한테 다 넘어가구만! 그래도 이렇게 노출을 주는 걸 좋아해요! 중간에 살짝 보이는 거! 은근한 노출부터 과감한 노출까지 보는 이들의 마음을 기운드는 그녀의 선명한 11자 복근을 만드는 방법! 과연 뭘까요? 저희 현빈씨와 신세영씨 등 스타 연예인들을 트레이닝하고 있는 그림 그리는 트레이너 킹콩입니다! 수리씨 같은 경우는 섹시한 11자 복근 허리라인이 여자 연예인들도 부러워하는 몸매가 되겠습니다! 특히 비키니 수영복을 입었을 때 더욱더 바랄 수 있는 몸매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씨의 섹시한 11자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위의 손은 머리 뒤에 고정을 하겠습니다! 다들 따라하세요! 무릎은 가슴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당겨! 위의 손은 뒤꿈치를 향하겠습니다! 시선은 뒤꿈치를 향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효리 복근 만들기 지금 당장 따라하세요! 이효리씨와 같은 섹시한 복근 라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진 게 뭐가 있어? 이 얼굴! 이 몸뚱아리! 그거면 됐어! 딱 보면 이렇게 어울리는 야성리에도 치른 등근육! 원조 몸장 근혜신 권상우와! 환상적인 등근육을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 쉬지 않고 운동에 매진한 권상우! 그 결과 그는 지금도요! 지금도 울고 나면서서 가고 싶은 만큼 가요! 한번 볼까? 어디! 어머! 부산까지 가겠네! 열심히 하는 네 모습 괜찮다! 원상우씨는 만들기 힘든 등근육을 조각같이 만들어 놓은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각같은 등근육! 마치 한 줄기 배우처럼 길게 파인 원상우씨의 등근육을 만들고 싶은 남자분들! 지금부터 시선 고정! 그 비법이 공개됩니다! 아령 두 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허리는 기역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위로 당겨주고 다시 넓게 주먹을 틀어서 엄지와 엄지가 서로 마주 봅니다! 후! 당겨주고 넓혀주고 자 몇 번 하면 되나요? 넓혀주고 넓혀주고 이 운동을 하루에 20회에서 30회씩 5세트씩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김혜수씨 의상도 참 멋있습니다! 뭐래도 멋있는 그녀 뒷마케린 선채라인의 소유자 육감적인 글래머 대한민국 섹시 퀸 김혜수 청순이 남친은 어린 시절에도 돋보이는 그녀의 바디라인 원피스 수영복을 입어도 육감적인 그녀 언니 몸에 섹시한 부분 김혜수씨는 20년째 가슴 쪽 최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에 찌는 김혜수씨의 탄력있는 몸매 매 영화제마다 화제가 된 완벽한 마스트 라인 개녀보거리 봐도 굴곡이 살아있는 김혜수 라인 빨간레보거리 봐도 주염적인 그녀의 세티포트 그런 그녀를 따라잡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넘치지 마세요! 먼저 아령은 귀 옆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앞발이 나가면서 팔을 눈앞으로 모아주는 겁니다 이때 아령이 아닌 팔꿈치가 붙어진다는 느낌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씩이요? 하루에 10회씩 또는 20회씩 5세트 정도 해주신다면 김혜수씨와 같은 섹시하고 아름다운 가슴 라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남자들의 꿈이자 여성들의 호감 정직하게 갈라진 6개의 초콜릿 복근 딱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복근에 돌자 소지섭 그는 각종 차체에서 1위를 휩쓸며 명품 복근에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몸짱 스타죠 소지섭씨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광대근이라든지 왕자 복근이 가장 반사님 옷을 입을 때나 벗을 때나 아주 퍼펙트하고 최고의 몸매입니다 트레이너도 이정만 최고의 몸매를 가진 후지섭씨 그의 몸매 비결은 어릴때도 커서도 오로지 수영, 수영 또 수영 수영장에서 더욱 빛나는 후지섭 복근으로 올여름 여자들의 시간을 한몸에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성 나 지금 가요! 후지섭씨의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시스팩 복근 운동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누워주시고요 자, 발은 기억자로 발 쓸쓴 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니지요 이 운동은 하복근 운동이 되겠고요 지금 바로 시작한 운동은 상복근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복근과 상복근 운동을 동시에 실시를 해주시면요 후지섭씨와 같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시스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돌계의 절대강자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하리슈 핫한 몸매의 주인공 현아 잘록한 개미 허리와 완벽한 S라인으로 아이돌계 몸매 종결자로 불리는 현아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은 각선미 각선미가 되게 아름다우셔서 현아씨를 많이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셉 드는 거예요? 같은 아이돌들도 깜짝 놀라게 만든 그녀의 아름다운 각선미 그리고 범상치 않은 다리길이 같이 진짜가 모자라? 2m 진짜? 2m하고 5 정도? 심지어 하이힐을 신지 않아도 완벽한 현아의 무별점 극세사 각선미 그렇다면 현아 각선미 따라잡는 비법 킹콩 나와주세요 현아씨의 아름답고 튼튼한 각선미를 위해서는요 먼저 주먹을 뒤 옆을 앞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주먹은 양 옆 옆구리로 모아주면서 무릎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앉아주고 반대에 앉아주세요 이 운동을 하루에 5분씩 아침, 전신, 저녁으로 해주신다면요 현아씨와 같은 아름답고 튼튼한 각선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매력적인 상남자들만 갖고 싶은 한 번쯤 설치하고 싶은 마성의 팔근육 송승헌 격한 운동으로 완성된 퍼펙트한 팔근육에 맺힌 땀을 닦아줄 수건이 되고 싶은 당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송승헌의 샤오스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팔근육을 뽑은 당신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큰 영, 큰한 여성 여기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 세상에 내가 틀어줄게 찬물로 겹쓸 때 팔뚝마저 완벽한 승헌 촬영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 매달리고 싶은 그런 팔근육을 가지고 있고요 우라마지도 않으면서도 갈라지는 팔근육의 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예 예 나도 먹게도 근데 아무래도 죄송해요, 자꾸 눈이 아래위로 흩내요 제가 지금 근데 진짜 건장하시네요 너무 멋있어 저 슬기마저 흠뻑 빠진 송승헌씨의 팔뚝 비결은? 아령 부먹 서로가 마주보게 잘 잡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밑에 내려갈 때 팔은 엄지손가락이 서로 마주보게 양옆으로 돌려줍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새끼손가락이 서로 마주보게 잡힙니다 올리면서 송승헌씨의 이두근육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운중을 하루에 20회씩 또는 30회씩 5세트씩 반복해 주신다고 하면 송승헌씨와 같은 아름다운 팔근육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청순한 외모에 남자들의 심장을 질익하게 만드는 반전봉매 완벽한 바디라인의 소유자 전주현 개선같이 나타난 섹시한 바디라인의 풍요 원조 여신의 위험은 한류돌도 뒤흔듭니다 왜 그렇게 쟀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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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헌씨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골반 라인과 사가 모양의 힙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애플힙이라고 그러죠 그 애플힙으로 인해 가지고 비율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워너비 애플힙의 소유자 전주현씨는 쫄쫄이 의상을 패션업을 하게 소화해내고요 타이트한 드레시로 라인을 뽐내는데요 그럼 그녀의 한바디? 이 몸매 갖고 싶니? 완전 대박 또 자연스러운 애플힙을 만들기 위해서며 여러가지 다 반면에 동작이 동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과 왼쪽 그리고 정면부를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먼저 자 안쪽 동굴 옆쪽 이 운동을 실시해 주시면 엉덩이에 3면부가 다같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전주현씨와 같은 섹시한 애플힙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누나들의 마음까지 찢어버리는 거친 짐승남 탄탈하고 완벽한 가슴 근육이 더욱더 매력적인 남자 무조건 찢는 남자 찐 태균 눈으로 받음이 익히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섹시한 가슴 근육 태현씨 같은 경우는 각진 가슴과 갈라지는 근육으로 섹시미를 한껏 더 뽐낼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의 몸짱 스타라고 말할 수 있죠 오메 누나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 태균 그의 멋진 몸매의 수지도 깜놀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놀라운 짐승남 태균의 바틀라인 아 나도 보고 싶다 저는 저도 아름다운 섹시한 가슴을 위해서는 어깨보다 좁은 높게 손을 위치시키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 어깨 넓이로 벌리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 가장 넓게 갇겠습니다 하나 둘 이 운동을 해주시면요 태현씨와 같이 각진 가슴과 갈라지는 가슴을 동시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쉽죠 자 이번주 주제입니다 수영장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 100%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이번주 끝판 왕 치열한 점점급의 1위를 차지할 스타는 택시복음 니어리씨입니다 효련이 완전 축하드려요